네 다음 가수를 소개해드릴텐데 이번엔 진주 한국 방송 TV 실망을 하시는 멋진 여자 가수인데요 김수진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치 아줌미 안녕하세요 장윤치 아줌미 해이 너무도 돌아보다 굳이 시작적으로 돌아가고 손님 하는 것인데 손님 옆으로 당신을 찾자 해결네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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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한국의 전원을 들어 우린 못 먹기신 곳까지 나를 나를 빌려봐라 영광편이 난가위에서 마포도 뒷걸음에서 창같이 띄어진다가 모모가 부르지 어마어마어마어빠를 찾는 자랄친 어마어마지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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